네 네 네 네 미친 이런 야 약간 나빠 나빠 보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더러워 보일 것 같아요. 파프리로 하는 것 같아요. 파프리나 뭐 아니면 약간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좀 세 보이려고? 애들도 써가지고 그냥 들어서? 들은 욕들은 그런 것 같아요. 네. 앞으로 안 쓰겠습니다. 앞으로 쓸 것 같아요. 친구들한테 써야지. 어른들도 하는데 저도 해도 된다 생각해요. 굳히고 싶죠. 출생감은 있죠. 굳히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안녕하십니까ending. 안녕하십니까